육각형 연예인 와우 보컬댄스 비주얼 예능 리더십 축구사랑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육각형 연예인 까꿍 바로 여신이나 쓰고 안유진이나 읽습니다 적정적인 축구여신 축구공이 처음 발현하는 역사적인 순간 축구팬이 오늘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축구공이 축구공이 철학 Aldo stop 그래서 초중한 뭐!!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앙 넌 넌 넌 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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